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김혜경씨의 이른바 황제의전, 공무원에 대한 심부름 논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 A씨 A씨에 대한 육성 녹음이 공개되면서 본인이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호텔을 전전하고 있는데 육성 녹음을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강국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그만큼 자신의 신변에 아주 위험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A씨 측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제보한 배씨와의 통화 녹음이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등을 통해서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보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보자가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이렇게 지금 A씨 한 측근이 전했는데 제보자의 육성이 변조 없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인격 말살이나 인격 말살이 되는 녹음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A씨의 가족들이 다 듣고 이 사안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제보자는 심각한 모멸감과 그리고 공포감, 치욕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낸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수하고 관련 제보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울러 제보 자료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언론 내부의 각별한 주의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흥미삼아 그렇게 보도해서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보자의 심견보호에 아주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보자는 이재명 측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측근으로부터 전화를 해서 보자, 만나자,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가운데는 과거의 행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무서운 사람도 본인이 느끼기 아주 무섭다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이런저런 폭로를 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A씨 측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본인은 물론 필요할 경우에 친족, 동거인 등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범죄 행위에 관해서는 그 형이 감면되거나 면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 권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와 관련해서 공익신고도 했기도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의 인사가 공익신고를 해서 그 사건의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하면서 조성은 씨가 말하자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해서 제보한다고 뉴스버스에 제보를 하면서 본인이 공익 제보자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보를 해놔 놓고 나중에 이게 기사가 되니까 김용 의원이 누군가 특정할 수 있다 김용 의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한 사람은 특정인이다 하니까 나중에 조성은 씨가 자기가 제보했다고 했는데 제보는 나중에 보니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고발 사주가 아니었나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제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공익 제보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또 이렇게 안전에 관해서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김혜경 씨와 배 씨 관련 제보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무관하다 이재명 후보 측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성을 린 행위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녹취율을 보면 배 씨로부터 A씨가 아주 많이 시달리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좀 심한 말을 아주 심한 말을 하고 그래서 인격적 모욕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발언들이 있고 질책하거나 따지거나 야단치거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녹음을 보면 그래서 배 씨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런 폭로를 하게 된 것도 그동안 쌓여온 거 아닌가 두 사람 사이에 그런데 그 갈등 관계에서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김혜경과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집 안에 화장품까지 욕조에 안에 있는 화장품까지 다 비채 놓고 속옷까지 그리고 음식까지 뭐 쇠고기 초밥 그런 걸 구입해 오면서 법인카드로 대신 결제를 해가지고 가게 살림도 들어주고 편리하게 혀 안에 입 안에 있는 혀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배 씨와 A 씨 사이에 말하자면 갑질 논란이 있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 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로 신청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저희 가족과 관련자들은 심각한 불안과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언론사도 변조 없는 음성 파일의 방송 유포를 금지해주기를 강복히 요청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거에 저희 가족의 명예와 안전을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가 지금 권익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하겠다 하는 것도 지금 A 씨의 목소리를 무변별하게 바로 공개를 하고 또 A 씨와 관련해서 신상이 나오니까 몹시 큰 불안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A 씨의 보호에도 안전을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